빨리요 쌤 아 이거 지금 계속 찍고 있어요? 네 빨리 나가요 나가서부터 찍어 신발도 마저 못 갈아 진짜 느려 왜 진짜 저녁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죠? 아니 앞에서 만나는 걸로 해요 아 쌤 안녕 출근해요 쌤 옷 갈아 입어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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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귀엽게 싸시나요? 그럼요. 장성스럽게 싸서 고객님들께 보내드린답니다. 뭐 찍어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매일 이렇게 사진을 찍뿐해요. 사진이 없습니다. 뭘 찍으려고 했던 거죠? 오늘은 무슨 블로그를 포스팅하시려고요? 요새 블로그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. 오늘 초대 214명이네요. 다른 때보다는 안 들어온 거라고. 뭐 안심으로. 뭐 안심으로. 여기 숨겠어요. 아 잘 써놓고 제목을 정하시는구나. 아 올리기 전에는 뭐 자료를 밖으로. 아 유출. 아. 지금. 지금 볼까요? 뭐 이렇게. 죄송한데요, 아장도. 아장도. 아장남이 percentage of erfilled like you are going like you had yourself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랭모로에 다니고 있는 김혜지 난민영 입니다 오늘은 밖에서 테라스 파티를 할거에요 바 베 큐 짠 이게 뭔가요? 비프 오 와우 한우국이 국내산 한우 중심 입니다 마블링이 장난이 아니죠? 짜잔 이건 퍽 짜잔 국산 새우 슬림 슬림 숯불내컨 다꾸지 몇개가 되었나요? 20개 와우 800g 이거 괜찮은거 같애 시켜먹으면 그리고 중요한거는 관자 우와 관자는 영어로 뭐에요? 관자는 영어로 뭐에요? 네 그리고 고마워 조그맨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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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요! 잘 가요! 안녕하십쇼! 내일 뵙겠습니다!